짬스요. 짬스 못따라가. 아 왜그래 잘하는데 왜그래 엄청 잘하잖아. 쑥대머리 진짜 엄청 잘해. 명일명창 명일명창 시작 명인명창 북유랑과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 철룡 안장마르를 배우고 달도 북유나마 성세도 있고 화려헙도 있어 알은 말이 뭣도 알고 간드러워지게도 북유나마 수고 백명어두 모아 갚기자나벨 찬찬만 허여 한도강산을 구경할지 경상 부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천라 도치리 사는 섬진강을 구경하고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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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황해 북구월 이번엔 사는 공직인 수소를 구경하고 평안 조초벌 우울산 태동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산은 본만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은 새 휴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십리 청원영이요 태산대왕이 전부 금성이라 충남산은 철저건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누가 허거거건농만 봉이요 청천삭주르건대춘세건이 세류제안인지 천하금곡 사방산세는 지정의어발이 건본만한 중이라 수락산폭포수 남한에서 장대 이와정 탕춘대 피로군대 세검정 백년동 달뜯은 경구경 어여가며 홀이르르르며 고노라우세 여러분들이 명의명창을 썩 자러요 오빠 연남이 썩 자러요 이제 사랑가 응 음란 원하는 아니 나 성우 뭐 알 독 원하는 문 알 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